오아시스의 락앤롤 스타 마지막으로 노예결로그 스타일로 인터뷰해도 될까요? 한번 해보시죠 차정원씨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? 지루하지 너무 길어 꺼져 오늘 차정원씨가 나와주셨기 때문에 저희 인간실격은 돈을 드리진 못하지만 선물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? 네 DJ인 제가 각 게스트들마다 선별을 해서 선물을 하나 드려요 선물 이거 가져가시고 이 판넬 떼기도 좀 가져가서 우리의 밤을 왜 보여 이거 까봐도 되나요? 네 지금 까보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티셔츠를 아 나 약간 악몽이 떠오르는데 티셔츠가 아니라 제가 캐스퍼라디오에서 티셔츠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감사는 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황이 익숙했기 때문에 당황스럽진 않지만 아 선물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동스럽네요 일단 볼게요 아 잘생겼다 선물 풀어봐요 선물 한번 봐볼까요? 선물 한번 봐볼까요? 선물 한번 봐볼까요? 잠깐만 엠페러 오브 인디 엠페러 오브 인디 한번 이렇게 좀 까보세요 저희가 저희가 잠시만 기다려봐 뭔데요? 이게 캐스퍼라디오는 이만 남편이 다 망치고 일로와 다 오세요 다 망치고 저희가 그 차정원씨 그 초심을 잃지 마시라고 알자 엠페러 오브 인디 뮤직 티셔츠를 저희가 나 이거 입고 다닌다 입고 다녀야 돼 이건 굉장히 멋있어요 그 뒤 사진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어디에요 이거 이거 재비다방이야 재비다방이야 너무 싫네 이 뒤 다 누굴까 아무튼 저희 여러분 아니 이거 보시면 너무 갖고 싶을 거예요 이 미국 힙합 티셔츠 같이 봐봐 멋있어 이거 아니 여러분들 이게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 대박 감동 대박이지 감동 대박이지 이거는 감동이세요 인디를 제가 조금 앞으로도 더 책임질 수 있게 그러니까 뭘 공구를 원추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날 놀리는 거라니까 아니 제가 아니 놀리는 거 아니고 어디서 바로 이게 여러분 놀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또 디자이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 진두지휘에서 지시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라고 얼마나 멋있어 이거 좋다 두루두루 일 좀 하자 그래 두루두루 좀 보고 배워라 매직스트로벨이 진짜 일 잘한다 내가 항상 느끼잖아 아니 김준형이 한 거야 메이스트로벨이가 일 잘해요 그렇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를 해요 시청자분들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 감사했습니다 카더가던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캐스파라디오